아 아 아 짜증나 뭐야 박세인 무슨 구멍인지 한번 볼까 진짜 짜증나 아이폰 갖고싶어 아이폰 응? 아이폰?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폰 사달라니까 절대 안 사주고 산타 할아버지 너무나 아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사람한테만 주는데 맨날 심수 부르니까 못봤지 어? 잠깐만 지금 박세인 아이폰 갖고싶다고 했다고? 내가 손 들어주지 키키키 오비키 지금이다 내가 착한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누구야? 오비키잖아? 뭐야 오비키? 어? 뭐야 나한테 아이폰을 보냈어 대박이잖아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미쳤어 나한테 아이폰 선물을 보냈어 오비키가 대박이잖아 좋아한다 박세인 좋아한다 되게 웃기다 되게 웃기다 오비키 선물 받기 눌러야지 선물함으로 가기 신난다 뭐야 오늘은 낚시데이 낚이셨어요? 아 오비키 뭐야 죽을래? 나한테 낚시를 보내? 아 웃기다 웃기다 선물하기 거짓말인데 재밌다 재밌다 반응 완전 웃겨 하하하하하 오비키 나한테 아이폰 선물하기를 보내면서 장난을 쳐 낚시라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오비키 어? 오비키잖아? 어 박세인 엄청 화났다 야 너 오비키 너 어 너 으악 다녀왔습니다 왕왕 무샤워 야 오비키 으악 박세인이다 자는 척해야지 야 너 죽을래? 어? 어 박세인 왜 무슨 일이야 너 자는 척 할래? 너 방금 나한테 아이폰 선물하기로 낚시했잖아 아 그게 아하하하 너 그걸 믿냐 아 진짜 웃기다 하하하하 얼마나 출석같이 믿었는데 너 두고 봐? 아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어 하하하하 박세인 소개기 대성공 하하하하 정말 짜증나 하하 하하 이 탈고나 슬라임? 하하 이 탈고나 슬라임 내꺼야? 아 그런게 어딨어 갑자기 그게 왜 니께 돼 그게 너가 나한테 거짓말로 아이폰 선물 사기쳤잖아 하하하하 야 그건 재밌다고 장난친거지 시끄럽고 이건 내꺼야 사기친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하하 참 야 너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달고나 못 만들어 모양 찍는거 없잖아 모양 찍는거? 없지 나는 모양 찍는거 있는데 우산 모양도 있지요 달고나 키트가 다 있잖아 그럼 나도 슬라임 똑같은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는 찍기놀이 하면 되겠다 흠흠흠흠 달고나 만들기 키트 달고나 슬라임 만들기 문방구 가니까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 재밌겠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재밌어 보이니까 빠진다 하하 재밌겠잖아 하하 이거 완전 재밌어 그럼 신나게 놀아볼까? 하하 짜증나 하하 하하 오오 꾹꾹이? 오 되게 딱딱한 느낌이야 이건 하하 극꾹이 재밌잖아 달고나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쭉 늘려서 어 잘 떨어진다 이렇게 달고나 한대 오른 다음에 자 모양 골랐어? 응? 무슨 색으로 줄까? 뭐야 상황극이야? 상황극 속에 상황극 응 500원이야 저기다 동전 넣으면 돼 500원 아줌마 저 우산으로 해주세요 어 어 우산 모양 잘 뽑으면 아줌마가 하나 더 준다 응 우산 네 아싸 무조건 뽑아야지 와 어 이거는 근데 뭐 색깔이 너무 노란색이다 달고나 색깔이라기보단 그냥 노란색이다 그 다음에 팍 떨어뜨리고 모양으로 찍기 오 오 잘 찍혀 우와 오케 아 아줌마 잘 뽑히게 만들어 줄게 어우 예쁘게 잘 됐다 자 뽑아봐 자 뽑아봐 자 뽑아봐 무조건 성공할 거야 아 어 어 어 무조건 성공 무조건 성공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될까 어 어 어 어 뭐야 너무 어렵잖아 뭔가 차분히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되잖아 뭐야 된거야 뭐야 약간 zer 아 안됐네 아쉽구만 헥 뭐야 이거 사기치는거야 사기치는거지 이거 절대 안 뽑히잖아 응 맞아 절대 안 뽑히는 거지 commentaires 머랄하고 절대 안 뽑히는건 아니고 진짜 뽑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봐봐 akra 이거 봐 어떡해 잘 봐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어 똑같다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찍어버리면 되더라고 과연 우와 대성공 헉 진짜 전어 와 모양뽑기 대성공 이거 동그라미로 포우는 노린자 같겠다 키키키키 오비끼 나도 해볼래 나도 탈비고 나를 눌러서 어 나 너무 잘했잖아 어 나는 무슨 모양으로 할까 어 쉬운 걸로 해야지 어 어떤 걸로 하지? 동그라미란다 동그라미 누르고 어 진짜 되잖아 어 어 눈이 사라지라고 성공했어 어 아 진짜 되잖아 어 진짜 됐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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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로도 만들어볼까 우와 예쁘게 잘 됐어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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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로 눌러줍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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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대성공 이거 재밌잖아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달고나 슬라임으로 뽀끼놀이하기 대성공 성공 오 오 오 오 이거 봐 차이가 그냥 생겼어 오 터졌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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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쪼끔 이렇게 한 다음에 헥 이렇게 바른 다음에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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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슬라임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헤헤헤 천사 손톱 조금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오 대박 오 진짜 꼬딱지 같아 하하핳 오 그 다음에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빼줘 베조기 딱 여기 upper камero Politics 오 백사람 만지기 시킨 다음에 콧둑지라고 해야지 키키키키 Said 주머니 눈새처럼 비키 오 저기 들어온다 설헤야 설헤야 tengah 어 비키야 넌 화장실 안가도 돼? 어 나 안가도 돼 야 내가 책싼위에 과자를 딱 붙였다 어 정말 정말 어떻게 너가 이렇게 한 눈에 탁 집으면 그 과자 내가 너 줄게 아 진짜 나 할래 할래 그래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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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준비 시작 한 번에 아 여기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내 콧땅지 내 콧땅지 아 콧땅지 너무 싫어 아 너무 웃겨 콧땅지 내 콧땅지 너무 웃겨 엄청 왕건이 야 오비티 너 콧땅지로 장난치냐 엄청 심하잖아 야 설아야 설아 콧땅지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사실은 슬라임이랑 천사 좀 터지 아 뭐야 그런거였어? 아 엄청 진작한데 아 너무 웃기다 설아 돌리는게 제일 재밌어 키키키키 오비티 오이씨 오비티 두고보자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왜그러냐고 자꾸 왜그러냐고 자꾸 왜그러냐고 자꾸 내 말 따라하지마라고 야야야 오바키 오바키 오바키라고 하지말라고 진짜 야야야야 아 선생님 진짜 야야야 진짜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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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선생님 안계시네 아 진짜 왜그러냐고 자꾸 선생님 오시면 진짜 이럴거야 아 이거 보도만 이거 주려고 내가 계속 부른거지 자 뭐야 마이줄야? 그냥 주면 되지 고맙다 마이줄을 먹어볼까 어? 뭐야 지우개잖아 야 너 진짜 죽을래 지우개 준거야 지우개 준거라고 아 진짜 짜증나 나 안맞아 나 안맞아 두고보자 떨려주세요 저를 보면 떨려주세요 하하 이걸 붙이면 복수 대성분 하하 하하 이들아 빨리 붙여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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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서 다행이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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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잤는데 꿀잠이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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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를 보면 때려주세요 누구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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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복수의 장난을 칠 거야 남반장 날 너무 괴롭혀서 안되겠어 서라야 도와줘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뭔데? 남반장한테 복수해야 돼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좋아 도와줄게 자 반장 나와보자 네 그래 숙제 안낸 친구들 체크했니? 체크했는데 온라인 수업 들어서 전달 못 받았다고 그래서 반장이? 아 아니에요 선생님 저 광고 안 켰어요 어? 괜찮네 지금이야 지금 지금 전달 못 받은 친구한테도 전달해가지고 오늘 안에 다 제출하도록 하자 네 너? 아 방구쟁이 나 뺀자 아 야 진짜 너였냐? 아하하하 아 키키키키키키 귀여워보이기 좋아 오늘도 신나게 교실에서 장난치기 대성공 짜잔 미니어처 햄버거 너무 귀여워 오늘은 진짜데 가짜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짜 알랄랄랄랄랄랄 이게 진짜 저게 가짜 두둥 여기 보면은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와 진짜 한번 뜯어볼까? 궁금해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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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이렇게 생겼어 과연 얼마나 신기한 미니어처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완전 똥손이라서 망할 것 같아 개케케 헥 죽는다 안망하거든 두고보자 오오 두둑둑 오오 먼저 여기있는 포장지 있잖아요 요걸 다 잘라줘야되요 이거 하나 버릴게 없습니다 지금 짜잔 잘랐지요 오케이 다음은 이 감자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그만 케이스 어? 넘쳤어 물을 부어서 물을 한번 한번 두번 부어줍니다 두번 오케이 우와 이 노란색 가루를 잘라서 부어줍니다 슉슉슉 조금씩 섞으면서 부어볼까요? 잘 섞일 것 같아가지고 그럼 좋겠죠? 어? 아 아니야 한번에 부을게 이렇게 반듯하게 꾹꾹 눌러준 다음에 이제 전자렌지에 넣겠습니다 두두두둥 잘 있어라 30초 꺼내서 놓으면 짜잔 음 근데 이게 감치라고 한번 꺼내서 잘라볼게요 잘 꺼내서 어? 여기있는 결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슉 오 잘 안 잘려 오 잘린다 이 정도? 오 오 오 오 오 감티 오 감티 같아 오 생각 외로 진짜 감티 같네 오 아까 잘라놓은 감티 종이 포장지를 어 붙여줄 건데 여기 선 있잖아요 여기 딱 맞췄게 테이프로 붙여주면 돼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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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아 여기 세모 부분을 접어서 올리라고 했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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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오케이 오 똑같아 됐지 여기다 이제 끼워주는 거야 감자티잎을 슉슉슉슉슉슉 오 진짜 감티 같아 이제 봐봐 짜잔 하하 귀여워 오 좀 비슷하네 완전 비슷하지 다음은 이거 고기 패티 가루로 이 안에 진짜 고기랑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있대 아주 조금 음 음 후추 고기 이런 냄새 맛이 아주 궁금하군 아까처럼 물을 부어주고 하나 어 둘 양이 매우 중요함 두 컵 부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오 이렇게 다 섞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고기 패티 이 중간에다가 넣어줍니다 너는 이리로 와야돼 오케이 꾹꾹 눌러줍니다 다음 가루는 빵을 만들어줄 가루입니다 아까 고기 만들었던 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바로 슈루룩 물 두 컵을 넣어주고 조금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가루를 부어주고 섞어줍니다 저 qual이 물을 넣어 전최 안에 들린다 이게 빵인데 좀 잘라볼게요 고기부터 빵은 엄청난 작업이군 넌 도와주지도 않고 옆에서 밖에 말만 하냐? 그럼 내가 포장지 만들게 아냐아냐 넌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야 그렇다면 응원의 방구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구빵뿡빵뿡빵뿡뿡 다음이 마법의 가루 정체는 이번엔 물을 한컴만 넣어주고 마법의 가루 정체를 뿌리고 이거 치즈다 치즈 치즈 냄새가 확 나네 섞어줍니다 치즈 색깔 노란색 두둥 오 이거 진짜 치즈 치즈 약간 그 그거 알아요? 뽀떠같은 그 치즈 그 냄새 과자 냄새 안에 들어간거? 그런거 같아 근데 이거 만드는 방법 진짜 신기하다 봐봐요 이 네모있잖아요 이게 치즈 한장 만드는거거든 이거 넓이만큼 퍼주고 잘라주는거에요 펄쳐줍니다 짜잔 짜잔 네모 만들었지 이제 여기를 촥 잘라주면 어 치즈 완성 오 오케이 치즈 다음 이 빨간색 소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거? 누나 그냥 케찹은 집에 있는거 뿌려먹으면 안돼? 안됩니다 무조건 이걸로 해야합니다 가루를 붓고 물 두컵 넣고 한컵 두컵 섞어주면 오 오 진짜 케찹같애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햄버거 컵을 써볼까요? 볼까요? 빵을 놓고 패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케찹 소스를 얹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이거 올려줘야 될거 같은데 이거 올리고 빵을 올리면 오 햄버거 완성 뚜두둑 안돼 뚜두둑 탁 오 햄버거랑 감자튀김 오 진짜 햄버거같다 대박 진짜 햄버거같지? 오 마지막으로 우리 콜라만 만들면 끝 전화다 어 엄마 왜 응? 배고파 리온이도 있어 어 어 어 뭐 시켜줄거야? 그럼 햄버거 그럼 햄버거 아니 아니 나는 치킨 어 리온이는 치킨버거가 좋대 어 고마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탄 뭐야 난 치킨 먹고 싶은데 아하 치킨은 버거 안에 들어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 햄버거랑 비교할 수 있는 저를 비우라고 키키키키 키키키 아하 아 개개개 좋아 그럼 버거 오기 전까지 마지막 콜라 만들면서 세트 완성하면 대성공 오 오케이 아 깜찍해 이것도 콜라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고 꾸며줍니다 꽉 쪼매야돼 오케이 케이스에 물을 붓고 가루를 부어줍니다 오 오 오 가루나 거품 나 거품 거품 헉 어디까지 어디까지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 안 그만 오 넘칠 것 같아 오 보글보글 진짜 콜라 같아 우와 진짜다 우와 이렇게 햄버거 세트 만들기 완성 우와 진짜다 이제 시식을 어 왔나보다 햄버거 좋지요 햄버거 쉬는데 개 개 개 오 진짜 햄버거 가짜 햄버거 오하 둘이 붙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티를 흠 귀엽다 이게 가짜 이거 가짜 감티 콧구멍으로 넣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이 좀 신기하네 감자 맛이 나 좀 딱딱한 진짜 맛있어? 약간 감자맛나는 빵같아 오 감티를 찍어서 애기감티 케첩맛도 괜찮아 다음은 진짜 감티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나 안 물어보던 맛있지 오 다음은 햄버거 이거 반띵해? 아 누나 먹어 나 진짜 햄버거 먹을거야 별로 맛없을거 같애 아하 한입거리야 한입거리야 아 그럼 이거 내가 먹는다? 음 맛있어 맛있어? 거참 신기하네 약간 천하정사 소시지같은 느낌? 맛있어 햄버거 맛이 나네 신기하게 키키키키키오 미키 오 햄버거 맛이 나 대박 콜라 대박 쑤욱 햄버거 음 마지막으로 이 콜라 오 마셔봅니다 냄새 진짜 콜라야 김빠진 콜라 시큼한 맛 음 자 그럼 오늘이 진짜 대 가짜 가짜 대 진짜 우리 오키님들의 선택은 진짜 햄버거가 좋았다? 가짜 햄버거가 좋았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쪼 오늘도 신나게 미니어처 햄버거 만들고 햄버거 맛있게 먹기 대성우 똑똑똑똑똑똑 아 통화 네 여보세요 네 꿀젤리요 지금 제 손에 있는데요 키키키키키 오비키 야 오비키 네 오비키요 저 여기 있는데요 뭐야 박세인 오비키잖아 야 나 이거 있지 키리모찌 우와 키리모찌 오 전설의 짱구 간식 키리모찌다 그래 키리모찌 너네 집에 꿀젤리 있지? 그거랑 찰떡궁합이라서 가져왔지 아 그래 엄청 맛있겠네 나도 꿀젤리 있지 물론 공짜로 줄 순 없지 키리모찌랑 꿀젤리 거래해 거래 좋지요 우와 이게 키리모찌 우와 짱구 간식 키리모찌 짱구의 최애 간식 키리모찌 짱구의 최애 간식 키리모찌 맛이 어땠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드디어 꿀젤리랑 같이 먹어보는건가 거래를 해야먹지 야야야야 오키님들아 그러는데 너 좀 착해지네 뭐라고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니까 화를 좀 그만 내는게 어떨지 화가 나는걸 어떻게 해 저는 이거요 이거랑 거래하실거 있나요 오케이 저는 그럼 이거요 꿀젤리 어 냄새 꿀젤리 이건 아니에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뭐 추가?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비슷한데 안되지 안돼 추가해주세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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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러면 이거 키리모찌 그냥 먹을거야? 뭐라고? 그냥 먹는다고? 아니 바삭하게 구워서 꿀젤리랑 먹을건데? 그래 맞지? 그럼 우리집에서 구워줄테니까 그거 구워주는거 추가 뭐라고? 구워주는걸 추가하겠다고? 그래 구워주는거 구워주는거 그거 공짜 아니야 콩 흠 흠 흠 흠 저거 불까비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승인 큐 그럼 나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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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젤리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꿀맛꿀맛이야이야이야이야 오 저 똑똑해 지우개보다 더 똑똑해 완전 신기해 야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하나 더? 그래도 나는 두개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나도 두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두개는 있어야겠지 저는 이거야 꿀젤리 헉 저도 이거요 승인 승인 좋아 그럼 승인 이제 키리모찌를 구워서 먹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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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키리모찌 럭크는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키리모찌를 구워줍니다 오키님들 불 사용할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조심 조심해야지 안 돼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기 키리모찌를 올려줍니다 오 두개 쏙 들어가겠다 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겠다 이게 무슨 일이지? 키리모찌라니 키리모찌 키리모찌 너 내 덕에 먹는줄 알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뒤집을까 이제? 뒤집어 뒤집어 오 오 대박 노릇노릇 완전 잘 구워졌어 오 오 너무 맛있겠다 이제 이 안이 부풀어오르면서 쭉 늘어나던데 그렇게 구워져야 대성공이라고 과연 그렇게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 된 것 같은데 야 그만해봐 그만 그만할까? 우와 맛있겠다 키리모찌 국기 완성 맛있겠잖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럼 완성된 키리모찌가 잘 늘어나는지 한번 늘려뜨려 보겠습니다 두둥 집게두기로 제발 잘되라 오 대박 대박 오 쭉쭉 늘어나 우와 오 엄청 맛있겠다 오 엄청 맛있겠다 궁금해 먹어보겠습니다 둥 음 음 음 그런 떡인데 엄청 쫀득쫀득해 어 나도 빨리 먹어 봐야지 으응 으어 으어 엄청나잖아 으응 으응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여기 위에 꿀젤리를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잖아 여기 꿀젤리 너무 궁금해 쭉 짜가지고 꿀젤리를 쭉 짜서 올리고 이거 진짜 찐이다 찐 너무 맛있어서 춤이 나오잖아 심장의 춤 꿀좋아 오늘도 신나게 피리모찌랑 꿀조합 꿀젤리 같이 먹기 대성공 이렇게 어지러워 하나 안 치우고 이게 뭐야 이거 떡이네 떡국을 하나 끓여야겠다 새해에는 떡국을 먹을 거야 떡국이 특이하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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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키야 밥 먹자 아 밥 아 뭐야 아무것도 안 찾아졌잖아 어 다 됐어 수저 놔봐봐 떡국이 특이하게 생겼네 오 떡국 아 이런 떡이 있길래 만들었지 어 그거 키리모찌인데 박세인이 두고 갔나보네 키리모찌 그게 뭐니 짱구가 좋아하는 떡 어 근데 그걸로 만든 떡국이라고 대박인데 오우 김이랑 떡국 오 우와 키리모찌가 이렇게 됐어 오 늘어난다 오 키리모찌로 만든 떡국 과연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와 대박이다 맛있니 음 엄청 쫀득쫀득하고 엄청 맛있어 어허허허 맛있다니 다행이네 하하하하 어 키리모찌로 떡국 만들어 먹기 하에 성공 이 떡 맛있다 엄마 인터넷으로 주문 해야겠다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거 원래 박세인꺼야 박세인오면 줘야돼 으 세인이 오면 주자 어떻게 먼저해주세요 어우 너무 맛있었잖아 뭐야 내 키리모찌 Florida 어어 뭐여? 찰짓나? 찰떡아이스 에헤 너무 맛있겠다 태권도는 갔다와서 먹어야지 캣캣캣 잘했어라 뭘 꽁꽁 숨겨놓냐? 아 깜짝이야 뭔데 뭔데 오박이 누나 이 찰떡아이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내꺼다 알겠지? 뿜뿡 앙 안먹어 안먹어 너야말로 내 초콜릿 먹지 마라 알겠냐? 이 초콜릿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숫자 초콜릿으로 써 내가 3개 먹고 나머지 9개를 고이 모셔놓을거지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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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찰떡아이스 절대 먹지 마라 안먹어 안먹어 너야말로 진짜 내 초콜릿 절대 먹지 마라 알겠냐? 음 절대 안먹음 방구구 뿡뿡 음 내 초콜릿아 잘 있어라 내 초콜릿? 태권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우와 우와 절대 먹지 마라 알겠지 방구 방구 뿡뿡 내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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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는다고 뿡뿡 코코 뭐 찍어볼까? 이거에 듀엣을 하려면 여기 밑에는 똥똥똥을 눌러줘야 돼 똥똥똥을 누른 다음 듀엣 누른 다음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럼 레이아웃을 눌러줘 레이아웃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전환을 눌러줘야 돼 그럼 이제 되는 거야 하트를 만들 수 있지요 리셋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거의 다 하감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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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대성공 다 찍었다 올려야지 키키키키키키 귀여워 미키 비켜 어 서러웠어? 여우 미키 왔어 여우 텔러도 왔어? 뭐하고 있었어? 나 틱톡 찍고 있었어 너네도 크리스마스 듀엣 다 해 그래 지금 하자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너네 와서 안 심심하지요 재밌지요 아 근데 조금 당 딸려 달콤한 거 먹고 싶어 나도 달콤한 거? 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너네 하나씩 먹어 하나씩 먹으면 딱 되겠다 우와 그게 뭔데? 저기 냉동실 문 열면 바로 보여 있어 바로? 알겠어 너네 틱톡 찍을거지? 내가 켜놓는다 그래 좋지요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음 이건가? 이건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 하나씩 먹으라고 했잖아 달콤한 거 바로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맞는 거 같아 우리 하나씩 먹는다 비키야 어 먹어 난 예쁘냐 설정 완료 사로부터 찍으면 되겠다 응 그래 너네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왜? 뭐가 문제야? 찰떡 아이스 먹었어? 왜? 안 돼? 아 어떡하지? 그거 오리온 건데 오리온이 태권도 갔다와서 먹는다고 나한테 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단 말이야 그런 거였어? 아이 어떡해 나갔어 사와야 되나? 아 아 그러면 찰떡 아이스 비슷한 거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거야 비슷한 게 뭔데? 응? 짜잔 롤업젤리 이거 요즘 틱톡에서 핫한데 이거 먹으면 아주 난리나 난리나 어 난리나? 이게 뭔데? 엄청 맛있고 신기한 거야 맞아 이거 올려먹으면 소리도 좋아 소리도 좋아? 와 좋지요 이게 어떻게 먹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롤업젤리를 까가지고 이렇게 펼치면은 김밥 김처럼 되거든? 오 재밌겠다 오 오 오 오 오 봐봐 잘 펴진다 자 이렇게 폈지 원래 이 상태로 앙 먹는 건데 우린 여기다가 과일 넣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넣어서 싸가지고 얼릴 거야 우와 진짜 재밌겠다 맞아 그럴 것 같아 재밌고 또 맛있겠지? 좋아 그럼 젤리쌈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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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잘 펴진 젤리에 어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 아이스크림을 한입 푹 퍼가지고 요 아이스크림을 과일 주변에 싸주는 거야 쇼쇼쇼쇼쇼쇼 오 이렇게 됐지? 잘 쌓아주면 완성 이게 되게 잘 붙는 재질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붙어 지금 여기 붙었잖아 그치? 또 안 돼 마지막에 잘 싸야 된단 말이야 싸고 그다음에 이거를 손으로 꾹꾹꾹꾹꾹 눌러버리면 완성 이대로 얼리는 거야 이대로 냉동실에 얼리면 돼 우와 그렇구나 재밌다 너무 재밌다 어 우리 그냥도 하나씩 먹어볼까? 짜 먹어봐 엄청 맛있어 귀여워 우와 고마워 나는 음 트로피칼이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돌돌 말아서 열어줍니다 슝슝슝 돌돌 말아서 한 다음 오 먹어봤습니다 음 음 엄청 맛있어 음 카프리성 같은 맛 재밌는 맛이야 얼려먹으면 어떨까? 와서 소리좋고 맛있을 것 같아 나머지도 만들어 볼까? 이번엔 빨간색 스트로베리에다가 스트로베리 넣고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양옆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넣어줍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자아 차야 차야 나도 완전 좋지요 나도 완전 좋아해 그치 우리 입맛이 다 비슷하다 키내내끼오 오비키 어 이번엔 좀 커진거 같은데 그렇지만 살짝 손으로 이렇게 녹여준 다음에 이거를 모찌처럼 만들어 딱 녹았지 좀만 더 녹여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싸워보겠습니다 땅 오쇼 오 쌓았지 그 다음에 얘가 문제야 파이팅 이제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오 오 잘 붙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녹이면서 안 깨지게 완성 너무 예쁘다 맞아 이제 올리면 완성 오리온 왔다 오리온 어떡해 어떡해 화내면 어떡하지 일단 왔습니다 어 썰아 누나 어 리은아 안녕 너네가 얘기해 너네가 한거니까 뭘 얘기해 사실은 있잖아 리은아 그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먹으려고 했던게 아니라 그건 줄 알고 오해가 있어서 내가 찰떡 아이스를 먹어버렸어 미안 찰떡 아이스 아 괜찮아 누나가 먹은건 괜찮아 헤헤 어리온 착하다 그대신 우리가 맛있는거 만들었어 먹을래? 맛있는거? 우와 이게 뭐야? 젤리에 아이스크림이랑 과일 넣어서 얼렸어 엄청 맛있을거야 어 내가 좋아하는게 다 들어있네 아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오 우와 엄청 맛있어 어리도 먹어보자 먹어보겠습니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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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롱 아 그럼 나도 오 오 음 음 으음 한 달의 맛이야 아는 달기 깜짝 놀랄 맛이야 이 부서지는 젤리랑 안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그 다음에 딸기 진짜 맛있지요 진짜 그랬다면 다행이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젤리로 싸워먹기 대성공 우와 눈썰매장에서 펼쳐지는 눈썰매 미션 눈썰매 미션 대결 그냥 눈썰매만 타면 재미없으니까 대결을 하는거야 오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대결 미션 방법은 눈썰매에 달려올라가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 후 달려가서 코끼리코 다섯바퀴를 돌고 눈오리 눈사람 눈오리 눈사람을 만들어서 완주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대성공하는 게임 오 잠깐만 코끼리코 다섯바퀴 어 왜 뭐가 문제야 코끼리코 다섯바퀴 오바퀴 오바퀴 누나 케케케 오이씨 오바퀴라고 하지말라고 아 오바퀴 누나 재미도 케케케 재미없거든 아하하 재미도 재미도 케케케 좋아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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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잠깐 지금 하는거야 진사람이 뭔데 어 진사람이 어 아 진사람이 이긴 사람 썰매 들고 올라가주기 들고 올라가기 그래 알았어 좋지요 오케님들 지금 오리온이 이길지 오비키가 이길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예전에 물놀이 미션 대결할 때도 제가 이겼습니다 응 아하하하하하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가 이길겁니다 우오비키 이겨라 우오비키 이겨라 우오비키 이겨라 오리온 이겨라 오리온 빡빡뽑뽑 오리온 빡빡뽑뽑 자 진짜 한다 응 해 준비 시작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으아 으아 따라잡겠다 헤헤 내가 빠르지 앳헤 아하 핸드다 아하 온몸에 땀이 나는 거 같아 으아 으아 아하 도착했다 으아 도착했다 빨리 가봤자 똑같애 똑같애 쾌쾌쾌 아 뭐야 달려왔는데 같이 시작하다니 억울하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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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네헥 내가 먼저 내려가야지 쾌쾌쾌 쾌쾌쾌 시작 잠시만요 으악! 내가 깔아졌겠다! 여기서 코끼리꼬 다섯 바퀴! 오케이! 코끼리꼬 오바퀴! 다섯! 어지러워! 어지러워! 빨리 눈오리 눈사람을 만들어야 돼! 어지러워!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눈오리 눈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생활! 오오오! 추운 날에 빛나는 눈이 내리면! 어제 내가 추웠나! 방방 끼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어린이 날 거야! 오케이!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오오오! 제발! 오오오! 말씀드리는 순간! 눈오리가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벌써 완성이라고? 오오! 눈오리! 눈사람! 헥헥헥헥헥헥! 오오오! 예쁘다! 오오! 안돼! 설레벨을 들고 올라갈 순 없어! 아! 안돼! 오오! 나도 이제 완성이다! 눈오리! 눈사람! 오! 완성! 만들었지? 에헥헥! 개키캐! 아! 나도 간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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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로 실패! 으아! 이겼다! 아! 오리오! 힉! 나 빠쇼! 아! 이겼다! 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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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써! 오박퀸누나 내 resilience 끌고 왈! 힉! 힉! 으아! 오리오 조금보자.. 으아! 으응... 셀맥 두 개를 끌고가야 하니... 으아! 으아...! 으아! 내가 내기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대결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지고... 으아! 으응! 너무 손이 가볍네요! 으헿! 으유! 오리오! 두고보자 두고보자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약올리기 없음? 응 알겠어 메롱메롱 오리온 부들부들 오케이 아 힘들어 아 편하게 왔네 오케이 오케이 출발이다 오케이 준비 가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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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렁 캬 Lightning 캬 캬 캬 깬 DC schaffen 20 어필미 매ου 일겨 domu 우와! 우와! 도착했다! 우와! 신난다! 한 번 더 찾아! 이번엔 썰매 안 들어주는 거야! 각자 들고 올라가는 거다! 알겠어! 그래도 또 탈 거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눈썰매 미션 승리하고 눈썰매 타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셋처럼